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보다 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많으면 저랑 비슷한 나이? 저는 이제 42세 이고요 몇 살이야? 59세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당신이 여전히 미치지 않겠고 저도 당신이 당신의 사랑이 난 너와의 성에 내 사랑이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사랑이 한국의 방송을 원하는 당신이 당신의 사랑이 내가 당신의 사랑이요 도는 당신에게 사랑 Hillary 이거 고맙어 한국인들이 면이도가 좀 물어봅니다 아 네 저는 이제 42세이고요 아 몇 살이? 59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보다 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많으면 저랑 비슷한 나이? 너는 정말 잘 어울린다 천진烈의 와와 랜 상승자인巨蟹 그리고는 쌌유소 그래서 굉장히 민감, 시니 시기의 예술가가 굉장히 강한 곳 얘기하는 쌌유소의浪漫 연애 내 같은 이런 재밌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고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얘기네요? 저랑 똑같은 제가 연애할 때 저런 저렇게 합니다 너는 쌌유소에 아주 아름다워 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造型 너의眼睛 가능하니까? 안 가능하니까? 그 안경이 썼을 때가 확실히 얼굴이 더 좋아요 그리고 벗으면 생각보다 되게 별로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? 대만 팬분들은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무대 처음 올라갔을 때부터 굉장히 긴장을 빨리 풀리게 해주시는 힘이 있어요 C 1 250 40